자, 오프닝 할까요? 여러분, 오프닝 할까요? 와일드 6! 자, 다시 집중하세요. 아침부터 잠 깨세요. 근데 어차피 없어서? 네네. 뭐 이렇게 시작해도 돼. 없어지지, 아직 우리가 구호가 없어서. 이건 보안도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일드 6. 와일드 6. 야, 해보세요. 와일드 6 이거야, 오케이. 저 일단은 오늘, 정말 오늘 또 정말 은상만 딱 보자마자 누가 주인공인가? 를 이제 여러분 보신 분은 바로 지금 캐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야, 보통 이런 것도 안 하는데 거의 뭐 시상식이에요, 시상식. 시상식도 이러진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뭐 하러 왔어요? 오늘은 저희 TPM의 단합을 알아보기 위해 단합 대회를 개최했는데 아마 사전에 다 편한 옷으로 입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허. 준호 씨는 수트가 제일 편하다고 해가지고 사기, 사기꾼. 영상 한번. 자, 2021년 4월 7일 촬영 4주 전. 감독님 항상 이런 거 증거물이 있어. 야, 벌써 4주 전이야 저게? 다 체육복 입었는데 나 혼자 수트. 다 수트 입었는데 나 혼자 체육복. 다 체육복 입었는데 나 혼자 수트. 다 체육복 입었는데 나 혼자 수트. 저 수트 되게 좋아요. 수트 되게 편해요. 솔직히 말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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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휴지 좀 주라. 나 눈물 난다. 너무 좋은, 너무 좋은데. 잠깐만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근데. 노래 춤. 노래 춤. 자, 노래 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음악. 섹실레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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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나. 야, 야, 눈물 좀. 아니, 근데 진짜 존나 봐. 되게 신났어 지금. 죄송해요. 아이, 잠깐 눈물이 나서 그래. 여러분. 준호 춤 노래 원하세요? 아니, 내가 안 원해요. 원하세요. 원해요. 더 크게 원하세요. 원해요. 지금 저희가 녹음 중이라서 목은 못 쓰겠고. 우영이가 섹실레이디 춤 노래 해주면 돼요. 노래 춤. 제가 지금 녹음 중이어서. 섹실레이디. 노래는 못 하겠고. 저희 의상은 단합이 안 됐지만 이제 앞으로 게임을 해가지고 단합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워밍업 게임 진행할 거예요. 야, 제일 장우 형 같은 거 하나 고르자. 장우 형 같은 거. 야, 넥 오케이. 제일 장우 형 같은 거. 보지 마. 보지 마! 알겠어 봐, 찬성이 좀 찾아보자. 난 찾았어. 자, 니콘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가볼까요? 야, 제일 장우 형 같은 거 하나 고르자. 장우 형 같은 거. 야, 넥 오케이. 야, 제일 장우 형 같은 거. 난, 난, 난 장우 형 찾았어. 저 이거 우영이 이거 자주 하는데. 맞아. 갈게요, 바로 갈게요. 하나, 둘, 셋. 이거지, 이거지. 야, 남았다. 야, 이거 우영지. 이게 우영이지. 우와! 우영이 맨날 표정 이렇게 하자. 우 셋이다, 야. 이건 니콘이지. 아니, 이거 약간 우영이 맨날. 장우 형. 잘해, 좋아. 이리 와. 자, 이리 가. 이리 가. 그러면 이번에는 찬성이. 그래, 찬성이 이렇게 하자. 황찬성 찾자. 나, 나, 나. 보지 마! 보지 마! 잠깐만. 이거다, 이거다. 황찬성 찾아. 이거다, 이거다. 아, 그래? 알았어 봐, 찬성이 좀 찾아보자. 안 찾았어. 황찬성 찾아. 찬성이 이거야. 난 나를 봤어. 가볼까? 찬성이 이러잖아. 어흥 이러잖아. 이건 김민준이지, 이건. 아, 근데 너무 이건 찬성이 같아서 좀 징그러워서 안 들었어. 자, 니콘 바로 갈게요. 니콘. 니콘 바로 갈게요. 니콘 너무 있어가지고요. 바로 갑니다. 하나, 니콘 빨리 찾으세요. 자, 니콘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파이팅! 야, 넌 어디로 못 가야 해. 야, 너 어디로 못 가야 해. 이리와, 이리와. 이것도 못 가야 해. 이것도 못 가야 해. 야, 이리와!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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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갈게요.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네. 첫 번째 단어는? 자 바로 갈게요 자 바로 갈게요 하나 둘 셋 잠깐만 아이씨 잠깐만 좀 아니 리스2 맞아라 이태규 형 보고싶다 형이 보고싶으니까 바로 이걸 딱 리스2 맞지 그냥 활빛이지 아니 그게 아니라 유지 형 너무 빨리 하는거야 한 딱 한 대 잠깐만 한 대 내가 잠깐만 근데 준호가 이러는 거야 어 그대로 가만히 있어 자 바로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잠깐만 어 잠깐만 한 대 갑자기 얘가 빠른 번호로 야 근데 이것도 뭐 기억이 나겠지만 퇴근이 또 없으니까 한건데 이 정도는 감독님께서 이 정도는 인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네 맞네 이거 없어요 아 네 오케이 다음과 할게요 자 하나 둘 시작 이걸 해줘야지 이걸 해줘야지 이거 해줘야지 똑같아 똑같아 이건 똑같은거 뭐 했는데 아니 애가 매너가 없네 아니 애가 매너가 없네 아니 보통 생각하면 다 이 안무잖아 틀린건 아닌데 자 다음 갈게요 어 이거 아까 했잖아 우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이드 식스 이건 쉽지 아까 쿠리가 이 와중에 황찬 손도 틀린거 알지 야 오른손인데 얘 왼손으로 쿠리가 너무 하고 와이드 식스 이거 해가지고 나는 야 형이 아까 와이드 근데 그거 했잖아 쿠리가 바꿨잖아 하트 모양 식스 근데 그거 우리만 했어 자 와이드 식스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거 최대한 피합시다 와이드 식스 어 어 이거 비효 부탁구나 이게 지금 아까 내가 이거랑 뭐가 다르네 전부 잘해야 해요 진짜 잘해 자식 있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야 이 자식아 야 이거 해 야 이 자식아 와 난 생각이 똑같아 진짜 와 난 다 이거 하거나 뭐 이거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줄 알고 이거 하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뭐인데 난 하트 진짜 하트했지 나는 형은 입으로 했어 아 입은 대박이다 입은 어떻게 했어? 하트 자 이제 카메라로 한번 한번 해봐 진짜 카메라 보고 가 하트 아니 이거 아 하트 하트 이거 약간 내 아니 이 부분 하트하는 사람은 애니메이션 말고는 거의 불가능 아니야? 아니 이거 하트처럼 안 보이잖아 근데 내 머릿속에서는 이거 하트야 아니 근데 쿤이가 참을 때 근데 형 있잖아 형 이거 하고 나 이거 했으면 끝났는데 이거 누가 아무도 안 하더라 이거 근데 오버 심플해서 이거 누가 한 명 할 줄 알고 있지 양쪽에서 나 이거 이거 전체 자세로 보면 진짜 웃겼을까 자 다음 주세요 포영아 하나 둘 셋 넷 하하하하하하하 왜 뭔데 뭔데 난 링 난 링 링 했어 링 뭐든지 공포형아 아 나는 난 이제 이거 했어 저게 무섭나? 하하하하하하하 아 저거 무섭나? 공포형아 보고 아 아 자 오케이 다음 가겠습니다 맞은거야 그럼 이거? 아니야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아 갈게요 아 어려운데? 자 그냥 바로 갈게요 하나, 둘, 셋! 그거 뭐야? 준호 뭐야? 준호 그거 뭐야? 왜왜왜왜왜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자신 아니 내 자신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10점 이거야 이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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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 씨는 왜 저요? 원래 안무예요 10점 만점 10점 10점 만점 10점 10점 만점 10점 아니 잠깐만 아니 쿤이 뭐였어? 10점 그거 뭐야? 찬송이 머리 야 찬송이 뭐였어? 너 뭐였어? 너 뭐였어? 찬송이 뭐였어? 크로버티 동작 지금은 안 되니까 그냥 서야 되겠어 아 이렇게 썼구나 어? 그럼 이거 된 거네 지금 된 거 된 거야 야 이거 안 해줘서 고맙다 나 10점 했지 그냥 갈게요 다 다른 거? 하나 둘 셋 아니 뭐야 뭐야 형 뭐야 형 뭐야 형 뭐야 런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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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타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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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뭐 했어? 사명 들어 달리기 어 달리기 난 무릎이 어 그래 완전 난 무릎이 뭐였는데 어? 나는 나는 이거였어 그냥 오늘 운동할까 말까 오늘 운동할까 집에서 아 지친다 진짜 자 다음 주시죠 갈게요 다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저 갈게요 바로 하나 둘 셋 아 일치하는 거랑 잠깐 아 일치하는 거랑 잠깐 놔 놔 놔 놔 놔 놔 너 또 이렇고 내가 얘기 맞췄어 오늘 수영을 하지 말까 오늘 수영을 하지 말까 나는 약간 이 느낌이야 내가 물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니 나는 오늘 수영을 할 수 있을 거 없을까 아니 내가 그저거에 너무 빠져 있었어 절대 다르게 해야지 무조건 다르게 나와 나 진짜 이 생각만 개 안했어 미안 진짜 와 나와 진짜 설명해봐 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물 안에서 물 안에 이제 들어가는데 발이 다 있는 거야 하고 아 뭐고 이거 그리고 이제 숨 아 수십이 나왔냐 이런 거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주세요 똑같은 거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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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치해야 돼 가자 가자 같은 거 같은 거 아 이거 쉽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50 возможность 하나 둘 셋 ो 아 진짜 음악가 mph 주노야 누구 때려? 싸우는 거야? 누구 싸우는 거야? 자세가 야 너 만약에 두 개야? 만약에 두 개냐고 사정이 있을 거 아니야? 들어봐 들어봐 자 주노야 설명하면 돼 이게 만약에 그러면 이건 뭐야? 주노 네 주먹 두 개 다 했지? 나중에 난 싸우긴 줄 알았어 아니 근데 나 그냥 바꿨다 하나 둘 셋 오 다르다 다르다 난 긴 거 나 안 잤잖아 짧은 꽃 설명해 주세요 나 짧은 꽃 저는 여기 있는 자그마한 꽃 바라보는 모습 꽃 맞아요? 긴 꽃 그리고 이제 꽃 준비했다 주먹? 난 짧은 꽃 꽃을 이렇게 재배했다 네 나는 귀에 꽃 꽂았다 아 자 인정 다음 주세요 이제 다 잘라야 될 것 같은데 다섯 개 자 하나 둘 셋 오 됐다 오 됐다 아 됐다 됐다 또 그거냐? 설명이 되나 안 되나 보자 또 그거냐? 야 야 야 하루종일 니 생각 뿐이야 잠깐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냥 마음에 드는 얘기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니 지금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아 뭐가 서운한데 아 진짜 오늘 하루종일 내 생각 했냐고 진짜 하루종일 니 생각 했다니까 설명 설명 이거 동동동동동입니다 이해 생각 한다고 오 나 큰일 날 뺏다 너 비슷한 일 뺏다 난 이렇게 그것도 때려 맞추면 되지 뭐 장렬처럼 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큰일 났지 우리는 너에게 감기게 아냐게 감기게 까짓도 끝이하게 닿느라 꼭 세 곡 먹어야.. 세 곡이죠? 네! 세 곡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세 곡 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 하자! 오케이! 렛츠고! 우리 집 고! 네! 바로 주세요! 편안하게 아 지목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지목은 누가 하는 거야? 파트마다 다시? 아니야 그냥 가 우리 감독님이 지목해 주시는 거잖아 네! 지목하고 그때부터 하시면 돼요 이거부터 여기부터 자! 아직 안 들으신 거야! 아 나 지금 뭔지 모르겠어 네가 나타났어 나에게 모른 흠인 자 아닌 자 아는 게 감독물 봐! 감독물 봐! 감독물 봐야 돼! 네 마음은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내게는 뜻을 줬다 뺐다 다 보이는 네 속마음에 나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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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I'm gonna take you to my house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It's alright I'm gonna take you to my house 나 명예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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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한테 집중을 해야 된다니까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거 있어 나 불었잖아 왜 아니아니야 안 봤어 안 봤어 늦게 불러와 늦게 불러와 늦게 불러와 손이 이렇게 가는 걸 딱 따라가야 되는데 테스트 왜냐면 지금 유행이 나 애들 지금 감독님한테 집중을 안 하고 나도 지금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거니까 다시 한 번 우리가 인트로 때부터 떠들어가지고 분위기가 안 살았어 집! 집중 집중 이 분위기 그대로 곡은 다른 거 하는 거 같지 않나? 아니 아니 다시 다음 거 그냥 미친거 아니야 미친거 아니야 미친거 아니야 가죠 미친거 아니야 뭐지? 미친거 아니야? 처음에 어떻게 불러? 미친거 아니야 기억이 안 나 아니 미친거 아니야 아니 미친거 아니야 기... 밤이야 아닌데 그거 이 절인데 뭐지? 큰일났데 이거 괜히 하잖아 오케이 감독님 집중 감독님 집중 아니 미친거 아니야 금요일 밤이 되니까 12시 불가오기 갈리도 찾아본 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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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거 아니야 밤이야 밤이 아니야 길거리부터 끌러배 세상에 모두 여자들이야 우리는 너의 향기계 아냐기계 경기계 그댄 눈빛에 나 미쳐버려 길가에 속삭여져 너의 목소리에 붓고 먹기 먹기 아이 천 미친거 아니야 우리 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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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하냐 아니 있어 봐봐 아 진짜 웃긴다 12시가 늦었는데 물고기가 되던데 물고기가 되던데 금요일밤을 되니까 물고기 가는 곳에서 잠뻔 진준형 근데 훅이 뭐야? 미친거 아니야 아니야 처음에 그냥 미친거 아니야 3절이야 3절 자 그러면 프러미스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프러미스 갑니다 베이비 아필 베이비 아필 널 원하던지 널 바라던지 준비가 돼있어 지게만 쳐다보고 있어 그게 너무 힘들어 일어나는 방으로 길어 Need you right now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 지금 바로 되리려 좋아 계속 가 끝까지 가보자 I need you right now 오늘만에 몰라 날 보지만 나도 몰라 널 바라던지 베이비 아필 베이비 아필 베이비 아필 베이비 아필 뭘 원하는지 날 말하는지 기다리고 있어 베이비 아필 베이비 아필 아침에 네가 흐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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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태균 이거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야지 웃겨 이거는 수채스럽네요 아니 음역대가 나선다오면 갑자기 준비가 돼있어 제가 음역대가 안 돼서 제가 좀 기다리고 있어 아필 아필 뭘 뭐라는지 기다리고 있어 아필 형은 진짜 아 이거는 가겠지 저기 뭘 원하는지 나만 안하는지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그래 또 어딨어 맞아 맞아 그러면은 아필 멤버들이 진짜 자신있을 것 같은 거 딱 세 곡으로 가시죠 우리 집 다 할 것 같아 우리 집은 되고 우리 집을 우리 집을 한번 다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집 자 우리 집으로 장우 형 텐션 낮춰 갈게요 준 케이 자 자 렛츠고 자 자 감독님 감독님 손 손 손 손 잘 봐 Hey girl Take it home tonight Giv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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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it home tonight 자 감독님 손 잘 보세요 손 잘 보세요 Oh yeah Oh yeah Hey 네가 나타나서 나에게 꼭 나한테 지껏처럼 얘기할드리 나한테 지껏처럼 얘기할드리 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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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석이 무슨 소리가 안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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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그 눈빛 줄졌다 뱉에서 이제 거친다 오우 다 됐어 아 무슨 미소 얼굴이 잘해야 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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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I wanna take her to my house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하나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It's alright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오오 집으로 일단 성공했어 오케이 오오케이 고.양.이. 하 하 입단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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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행정으로 갔는데 시작하면 한 손을 손 이렇게 해줘 응 나 안 들리니까 자 준호야 어 안 들리, 안 들리 핸.지.업 핸.지.업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스..피. 아이스 커피 선.글라.스. 선. 글. 라.스. 선.글. 라.스. 오! 와 준호 진짜 잘한다 포스 티 아 포스트잇 오! 어떻게 맞췄어? 끝났는데? 고양이 고양이 사랑 사랑 잘한다 크레파스 드리는 거야? 끝난 거야? 비행기 비행기 오! 오! 진짜 안 들려 JYP JYP 굿 아니 이거 해보자 이준아 나도 뭐 눈빛돌여덩이 자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여기서 앞으로 촬영 한 시간 정도 진행할게요 여기서 분량 뽑아야 돼 재밌게 해줘 자 4분 안에 노래 하나 자 갈게요 눈빛에 가슴이 뜨겁죠 오! 시작하는 거야? 장우영 우영 장 장우영 장우영 오! 드리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게 멤버라서 그런가 봐 그런가? 호흡이 많아서 그런가?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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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 번도 안 보고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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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화 화 화 분 분 화 분 불 분 분 зм 하고 셀 wherever ursday 저 holiness 불꽃놀이 불꽃놀이 불..꽃..ノ..이 불꽃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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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기 맛있겠다 맛있겠다 형, 너무 맛있겠다 먹고 싶다 진짜 불꽃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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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고추야 불꽃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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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진짜 보듭맛이 있네 아 진짜 쿤 형 잘했다 잘했다 뭐야 표정이 낙지볶음밥 와 맛있겠다 낙지볶음밥 오 비슷해 낙지 사실 볶음밥 맞아 볶음밥 받고 낙지 이 자식 낙지 갈치 낙지 낙 참치볶음밥 낙지볶음밥 낙지볶음밥 와 와 와 와 와 우리 민준이 형 같은 방 썼으니까 내가 한번 줄게 나 준호 눈만 봐도 뭔 말하는지 알지 내가 지금 뭐라 그러지 않아? 형 배고파 오겹살 사줘 맞아 자 가보게 우리 민준이 형 소리 너무 크다 아니 그렇게 해야돼 고막이 뚫릴 정도로 해야돼 자 시작할 때 시작한다고 딱 얘기를 해줘요 낙지 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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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청자켓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젓가락 행진곡 지금 장우 형 입고 있는 거 장우 형 입고 있는 거 지금 장우 형이 방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야 입고 있는 거야 장우 형이 입고 있는 거 그치? 청자켓 잘 보여 자 형이 지금 깔고 앉아 있는 거 깔고 앉고 있는 거 그치? 우리가 여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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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여름에 어 그 닭가슴살 넣고 당겼던 거 이게 어려운 천천히 얘기를 해줘 여름에 청청이 닭가슴살 넣고 다녔던 거 청청이 얘기를 해줘 여름에 여름에 미친 사람들 Go crazy Go crazy 여름 컨셉에 아니야 아니야 그치? 야 그 단어 얘기해 여름 컨셉이 아니라 아이스박스 그냥 단어를 얘기해 봐 아이스박스 김방정 아 진짜 빨리 웃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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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처음부터 그 단어만 얘기해줘 그냥 단어만 딱 얘기해 봐 하이스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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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스패스 하이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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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 아니 아니야 아이스박스 하 하 하 아 아 아이스박스 하 아이스박스 아 잠깐 나 주노 눈만 맞으면 뭔 말하는지 알지 음 맞았죠 빡 아이스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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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이스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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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름에 닭가전장 넣고 다닌던 거 아 애가 얘가 형도 그랬잖아 형 맨날 아이스박스 들고 다닐가지고 닭가전장 찢어먹었잖아 여름에 아유 아유 나한테까지 다닐다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자 열어볼까요 그럼 열어볼까요 아니야 나 이거 잘못봤어 짜잔 수고 우와 잘못 왔네 아 밤뿌로 할게요. 잘못 왔어요. 와일드6 엠? 어? 난 가야. 오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짜 단합대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다들? 네! 너무너무 즐거웠던 이 바일드. 그대로 가지고 2PM 컴백 준비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요. 저희 2PM은 다음에 또 와일드6 더 좋은 컨텐츠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와일드6 외치면서 마무리 즐길게요. 와일드6! 안녕!